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자, 280 280 저기 3페이지 있죠? 283페이지. 거기에 282페이지 도예구. 그것도 도예죠? 거기에 282페이지. 자, 283페이지 기타 보조장부입니다. 자, 일남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일자가 한일자예요. 한눈에 본다는 게. 그래서 거기 지족됨이 임야될 배체나 그의 접속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족소관청이 도면의 관리에 필요할 때 지번 부여지역 있죠? 부여지역마다 작성해서 지족소거에 보관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도면의 배치관계라든가 그 지역의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 이것을 작성해 놓은 게 보통 일남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산처리된 것은 보통 우리가 보통 해서 연속 지족도라고 있죠? 그 지족도의 임야도에 경계점을 전산해 된 것을 뭐예요? 측량하지 않고 연결해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우리가 자, 연속 지족도를 하는데 종이로 된 것은 일남도다.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질이 비슷하다보시고 하여튼 도면의 배치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데 하여튼 지족공부는 아니에요. 일남도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디서 등장하냐면 다음 중 지족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하면 도자가 들어가 있다고 이게 지족도의 등록사항이 아니에요. 지족도의 등록사항은 색인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십자가 모양에. 하여튼 보조기억장부다. 라고 해서 모두 있고 모두 있고 거기 지번색인표 있죠? 자, 그 다음에 결본대장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뭐가 생긴 거? 결본이 생긴 거 있죠? 결본이 생긴 것을 뭐하는 걸 우리가 결본대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결본이 생기지 않는 것은 신규등록이라든가 뭐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 토지를 분할하면 땅이 새로 생기는 거죠? 번호를 하나 만들어야지 결본이라는 건 없어요. 하여튼 질만이 결본이 생기는 게 도시개발사업의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에 의하면 본본만 추리니까 본본에 부본 붙인 건 다 빼버리죠? 빼버리고 경계에 걸친 거 빼버리고 하니까 자, 우리가 뭐예요? 이 결본이 제일 많이 생긴 거다. 참고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84페이지 비치보존 얘기입니다. 비치보존인데 우리가 지금 종류를 댄 게 뭐가 있고 도면차 대장일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고 도면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경계점 경계점 좌표 뭐예요?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예요? 전산화된 게 있죠? 전산처리에서 전산화된 게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기록 저장해 놓은 공고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보관을 따질 때 보관을 누가 보관하느냐 하게 되면 일단 소관총이 지적소관총이 어디에다가 지적소고를 만들어서 이 지적소고의 영구에 보존합니다. 근데 자,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한 기록 저장한 이 공고는 자, 당연히 뭐예요? 이 대형 컴퓨터 우리가 이거 지적정보관리책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지적정보 뭐예요? 정보 관리책에 대형 컴퓨터에 누가? C도이사 자, 그 다음에 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구청장이 영구에 보관한다 얘기해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는 소관총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종이로 됐기 때문에 해당 소관총에서 보관한다고 얘기하고 이건 정보처리 시스템이니까 정보처리 시스템이니까 컴퓨터에서 다 뭐예요? 다 일반적으로 아무데나 가서 열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우리가 그렇게 일단 지적소관총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같은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표현만 그렇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종이 된 것은 천재지변이나 반출 규정이 있어요 천재지변이란다 이렇게 천재지변 천재지변 천재지변이나 누구의 승인이 필요해 C도이사 자, 그 다음에 대, 뭐라고 대도시 시장에 뭐가 있으면 승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승이 있으면 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다 반출 규정이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근데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한 것은 전선 철이 됐기 때문에 굳이 뭐예요 들고서 밖으로 빼낼 계기가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뭐예요 전송해버리면 되니까 이런 규정이 없다 그 얘기에요 자, 그런데 이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해서는 뭐예요 말 그대로 바이러스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뭐 하는 규정이 있어요 구축하는 규정이 있어요 구축하는 규정 자, 어디에는 종이 된 것은 그게 필요 없고 전선해 된 것은 누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공부를 전선해 된 공부를 전선해 된 공부를 복제해서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에 있죠 정보관리 체계를 뭐한다고 체계를 구축한다 이런 구축 규정이 있다 구축 규정 그래서 여러분 거기 대장도면 경계점 좌표높부 그래서 종이 된 거란 얘기죠 자, 연구위 보존하는데 반출 규정이 있다 그래서 반출 규정 자, 천재지변과 승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보체 시스템에서 기록대장 공부 얘기는 자, 누가 시도이사나 시장구소수장이 어디에다가 지적정보관리 체계 대형컴퓨터라고 했죠 연구위 보존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바이러스 먹을 수 있으니까 공부를 복제해서 관리하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치고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열람과 등본교부 얘기했을 때 자, 수수료 납부하고 지적공부 열람 등본교부가 가능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종일이 된 건 해당 소관청에 가는 게 기본이에요 어디 간다고 해당 소관청에 가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자, 이 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이런 공부들은 보관은 누가 하지만 시도지사가 하지만 뭐예요 시도지사가 바쁘시니까 여기 보시면 열람 및 등본교부 얘기했을 때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경험하자는 소관청에 신청한다 그건 종일이 된 공부예요 종일이 된 공부다 지적공부는 그런데 다만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적인 공부는 자, 거기 지적도의 매도를 제외하고 그것까지 외울 걸 없고요 열람하거나 등본을 받자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한테 누가 빠졌어요 시도지사가 빠졌다 보관은 뭐예요 보관은 누가 하는데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구청장이 보관하는데 이 등본교부를 받을 때는 누가 빠지고 시도지사가 빠지고 누가 들어온다고 읍면동장에 들어온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두지 않죠 최근에 들어서 이거 자주 나왔죠 자, 꼭 봐주시고 그 다음에 수수료는 뭐예요 증지 증지하고 현금이라고 했어요 증지, 현금 증지 인지가 아니에요 인지는 어디 지적전산 자료에 누구한테 전국 다닐 때 국토유통부 장관한테 신청할 때가 인지고 대본 증지 증지죠 증지 증지니까 지으시니까 이게 봐요 지방세라는 얘기예요 지방세 인지는 국세고 그 다음에 물론 거기 자, 지적소관청은 전자화폐 전자결제 이랬죠 국가지방대체 자, 국가지방대체가 신용증량 수행자가 신청할 때는 업무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면제라고 동그라미에 철을 써요 면제할 수 있다 면제할 수 있다 무료로 한다니까 무료 감경하는 게 아니에요 감경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폐가사 문제에 감경한다 하는데 깎아주는 게 아니라 업무에 관련된 건 무료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적전산 자료 이용해요 뭘 이용한다고 지적전산 자료를 이용한다 아니게요 지적 뭐라고 지적 전산 뭐예요 전산 자료에 대한 자료에 대한 이용해요 이 전산 자료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심사가 필요해요 심사가 왜 심사가 필요하냐면 자 그 신청의 타당성 개인사생활 저 그 침해 여부 있죠 어 그리고 토지 사기다니 자 남이 토지 먹으려고 사기실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에서 신청하는지 심사가 필요하는데 누가 심사한다고 관계 중앙 관계 중앙 뭐예요 행정 행정기관장에 뭐가 필요하다는 게요 자 심사가 필요하다 누구한테 심사 받아야 되느냐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이에요 근데 토지 소유자가 자 있고 물론 상속인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 있죠 어 그건 뭐 심사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285페이지 뭐예요 서설 그래서 신청하는데 자 물론 구분 전국 단위만 또 출체놓으세요 전국 단위일 때 거기 뭐예요 전국 단위일 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이사 그러니까 하나씩 내려오죠 단위 이제 단위별로 이제 단위별로 신청하는 단위별로 뭐가 있고 전국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시도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시 군 구 단위가 있는데 이 전국 대위 때는 누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들어간다 여기 누가 들어간다고 국토교통부장관한테 신청할 수 있다 또는 시도이사 또는 시도이사 그 다음에 뭐예요 시도이사 지적소관청에 또는 지적소관청 자 이래서 어디로 내려올수록 하나 내려올수록 누구 빠질대 국토교통부 빠지고 시도이사 소관청에 여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이사 빠지고 뭐예요 소관청 얘기죠 단위별로 그래서 이 전국 단위일 때 누가 껴들어간다고 국토교통부장관 이 국토교통부장관 신청할 때 수수료가 인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그 밑에 신청 절차 그래서 관계중앙기관장에 심사 그렇죠 심사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 개인 사생활 침범을 보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지방자체에게 신청할 때는 심사 받지 않는다 그랬죠 물론 소유자나 상속인이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 공부에 비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것은 자 굳이 심사 받을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수수료는 자 인지증지 다 들어가요 현금이 뭐가 다 들어간다고 인지 증지 현금이 다 들어간다 그렇게 보지 않죠 그 다음에 자 거기 지적 뭐예요 정보전담관리기구 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뭐예요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 지적 정보전담관리기구 지적 정보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관리기구 설치 운영 한 달 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 모든 토지의 제2개 제조사 제심사 제2개 기역세계 자 구축 네 전국 국단이 전국단이 그 다음에 관리기구 설치 운영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기 두 번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과세나 부동산 정책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전산자료 주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자 가 그 다음에 뭐예요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부 공시지과 주가공부 주가공부죠 주가공부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한 도차례 나왔는데 자 뭐예요 주민등록전산자료 주택전산자료가 아니에요 뭐라고 주민등록전산자료지 주택전산자료는 아니다 주민등록전산자료다 내게요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자 넘겨오시면 부동산 뭐에 대해서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부동산 뭐라고 부동산 이 부동산 종합공부 얘기인데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종합공부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가 만들어서 관리를 해요 소관청이 뭐예요 소관청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소관청은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 우리가 지적공부를 지적전산에 대한 공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자 뭐에 대해서는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해서는 누가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관청이 며실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 정보관리체계를 뭐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종합공부를 구축하는 것은 지적소관청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물론 이 부동산 종합공부도 등본교부와 열람이 가능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가 들어가면 안 되고 시 도지사가 들어가면 안 되고 소관청이나 소관청이나 뭐예요 흡 면 뭐예요 동장한테 뭐 할 수 있다니게요 등본교부 열람이 가능하다 등본 뭐라고 등본교부 열람이 가능하다 누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시 도지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종합공부의 이 등록사항 있죠 이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으로는 자 말 그대로 등록사항이다 등록사항으로는 자 이 부동산이죠 부동산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토지 토지표시 토지표시와 소의자 근데 뭐예요 자 부동산 하면 토지건물 토지건물 가격이 토지건물 부동산 뭐라고 부동산 가격에 관한 얘기예요 부동산 가격 그래서 토지건물 가격 토지건물 부동산 하면 토지건물 가격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토지건물 가격 토지건물 가격 이렇게 부동산 종합공부는 부동산의 토지표시 건물표시 소의자 부동산 가격 및 공시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이용 및 토지이용 및 규제에 관한 법률에 토지이용 뭐예요 토지이용 계획확인서예요 계획확인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용차가 나오죠 용차가 토지이동이라고 나와야지 토지이용이라고 나오는 것은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서만 나와요 어디서만 나온다고 부동산 종합공부에나 나오지 이게 딴 데 어디에 다음 중 복구자료가 복구자료가 아닌 거죠 복구자료인 거 얘기했을 때 이건 복구자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음 중 뭐예요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될 때는 직권정정하다가 틀린 말이에요 이 썸닉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면 토지이용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 종합공부에 등록사항이 아닌데서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다 그렇게 보지 않죠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부동산 뭐라고 이 부동산 등기법이 있죠 이 부동산 등기법이 한 이 권리상이에요 권리상 절대 여기 뭐예요 자 부동산 보상이라든가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이게 등록상이다 그 다음에 이 종합공부에 등록상을 정정할 때는 누가 소관청이 해당 관청에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토지표시와 소유권자는 당연히 뭐예요 이건 이 법에 있으니까 공간정보구청 및 관리관한 법률이 있으니까 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이고 나머지 건은 뭐예요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 고친 다음에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내용들을 보자 그래서 거기 의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관리운영 나오는데 어디에 여러분 거기 두 번째 지적소관청 두 번째 관리 및 운영 두 번째 또 두 번째죠 지적소관청 동그라미 치고 부동산 종합부를 연구해 보전해야 되며 이 부동산 종합공부의 멸실 및 또는 훼손에 대비해서 이를 별도로 복제해서 관리하는 자 지적소관청 부동산 종합공부 구축을 동그라미 치세요 지적소관청 부동산 종합공부 뭐예요 구축이다 구축이다 지적소관청 부동산 종합공부 구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등록사항은 뭐예요 당연히 몇 가지 다섯 가지 토지표시 토지건물가격 토지표시와 소유자 건물표시와 소유자 있죠 그 다음에 토지이용미 규제관한 법률에 의한 그래요 토지이용계획하계서 부동산가격 나오죠 가격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가격 그 다음에 부동산 효율성 이용과 부동산에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에 의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뭐예요 등기법에 의한 등기법에 의한 무슨 사항이에요 권리상이에요 무슨 법에 의한 등기법에 의한 권리상이다 그 다음에 열람과 발급 등록사항에 정정했어서는 자 종합공부의 열람이나 자 부동산 종합공부의 기록사항의 전부일보에 대해서 증명서 발급 얘기 나왔을 때는 자 출시세요 소관청이나 읍면동장한테 신청하는 거예요 절대 누가 나오면 안 돼요 시 도지사가 나오면 안 된다 누가 나오면 안 된다고 시 도지사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 그러니까 읍면동장은 발급기간입니다 등본교부를 발급해 주는 기간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거기 네 번째 그래서 거기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의 정정에 관해서는 토지표시와 소유권에 관한 상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와 같이 소유자 신청이나 뭐라고 직권에서 할 수 있어요 다만 다만 2법 이외에 다만 줄지세요 지적소관청 2법 이외에 브리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2법 이외에 2법 뭐예요 토지표시와 소유권이 아닌 이 나머지 것들은 이 나머지 것들은 뭐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해당관리청에 했죠 기관 자 거기 2법 이외에 브리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자 기관장에게 뭐 해달라고 등록사항을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요청만 하는 거지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옵니다 뭐라고 자 고치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고쳤다고 뭐예요 내용을 알려준다 만련된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지 않죠 자 그 다음에 287편이 뭐예요 공부의 복구에 관한 얘기입니다 공부의 복구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지족공부가 천재지변이나 그태의 원인의 원인으로 멸실된 경우에 멸실 당시의 공부가 가장 부합된 자료에 따라 가장 부합된 자료에 따라 복구 등록 관계 자료에 따라 지첩시를 뭐한다는 얘기예요 지첩시 복구하죠 그래요 지첩시 그래서 소유자한테 복구하라고 신청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복구하거나 우리 다음 자 다음주에 보겠지만 자 우리가 바다가 된 토지에 대해서 자 등록을 말소시켰잖아요 그 등록말소를 회복 등록한다고 하는 것은 소관청이 알았을 일이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회복이나 복구하는 것은 소관청이 알았을 일이지 절대 누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구 얘기인지 말 그대로 이제 복구라는 건 자 없어졌으니까 다시 만난 얘기죠 없어졌으니까 다시 만든다는 얘기도 자 복구라는 개념은 없어졌으니까 다시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우리가 이제 뭐예요 복구를 해요 복구를 하게 되는데 복구하게 되는데 만약에 대장애 화재가서 불을 탔다 토지 대장이 이렇게 화재로 화재가 났죠 화재가 났어서 불에 탔어요 대장이 불에 탔으니까 뭐 해줘야 돼요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만들려면 일단 이 대장애는 무슨 사항이 있어요 자 이렇게 소유권 소유자 표시 소유자 표시 이 소유자 표시 사항이 있고 또 네 자 뭐예요 자 토지 표시 사항이 있어요 토지 표시 사항이 있다면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문제 등장할 때는 이 법에 나온 내용이 시험에 나온 게 아니라 법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답으로 잘 나와요 하여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분명히 지치업식을 했으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자 이 니네 공부가 불에 타서 없어졌다 몇 시 됐다 자 어디 소관청에 와서 이걸 뭐라고 복구를 신청하라 그래서 절대 누가 신청하면 안 돼 이 복구라는 것은 지치없이 하는 거니까 지치없이 하는 거니까 절대 뭐라고 소유자가 뭐 할 수 없어요 소유자가 신청하지 못해요 소유자 신청하지 못해요 자 소유자한테 신청하도록 요청한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절대 소유자가 신청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자 누구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지적공고를 복구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또 틀린 말이에요 절대 우리 시험에 우리 시험에 뭐예요 승인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절대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절대 없어요 누가 승인하는 거 없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건 절대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절대 지치없이 복구는 뭐예요 지치없이 하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안 됐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당연히 뭐예요 시의도지사 또는 자 대도시 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물론 자 이것도 틀린 말인데 이거 물론 뭐예요 승인이란 단어가 나오고 시의도지사 이거 자체 읽을 거 없이 무조건 틀린 말이고 자 토지 시의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은 요 자체는 맞는데 앞에 뭐예요 반지축적이 아니라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이 아닌 당연히 뭐예요 복구한다는 것은 그런 승인 절차가 필요 없어요 지치없이 해야 되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틀린 답으로 시험 문제 나왔던 거는 잘 보시고 물론 소유자 표시를 소유자 표시를 뭐할 때 복구할 때는 당연히 뭐예요 뭐하고 뭐하고 자 등기부가 있는 것은 등기부 갖고 하고 만약에 등기부가 없는 미등기 상태라면 뭘 갖고 하라는 얘기예요 판교서 갖고 복구하라 판교서 갖고 뭐 갖고 하라고 판교서 소유권 등기부 판교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지적공부의 복구 얘기했을 때 복구자료 얘기했죠 토지 표시의 사항이 있고 소유자의 사항인데 소유자의 사항은 뭐예요 판교서하고 등기부나 판교서 갖고 하는 거예요 소유자 정리결의서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뭔 아니라고 등기부와 판교서이지 절대 뭔에 해당하지 않아요 소유자 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소관청이 만들어 놓은 소유자 정리결의서는 소유권은 절대 소관청이 만드는 것 같고 뭐예요 그거 갖고 자료를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결의서는 소유자 정리결의서는 이 결의서는 뭐예요 절대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자 정리결의서 그럼 토지표의 사항은 이 토지표의 사항이 시험 문제 나올 때 이 토지표의 사항은 인계 나와본 적이 없어요 아닌 게 나왔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아닌 게 나왔던 대표적인 게 토지표의 시 자료가 뭐예요 자료가 뭐라고 아닌 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 아닌 게 시험 문제 났던 게 자 첫 번째 여기 아까 이용 얘기 나오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 다음에 지적측량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자 이거 시험 먹고 재미를 많이 봤어요 출시한 사람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용계획서가 나올 때는 자 동자를 용자로 바꿔놓고 장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내용보다도 그것도 있지만 뭐냐면 여기 계획이죠 계획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 정의를 다 읽어왔을 때 자 공부가 불에 타서 다시 뭐예요 회복하려면 자 가장 뭐예요 멸실 당시에 공부가 가장 부합되는 부합되는 자료가 관다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부합되는 자료지 이게 뭐라고 아니 결과 예컨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 계획한 게 아니라는 뭐예요 계획한 게 아니라는 게 칭량을 한 결과 갖고 해야지 칭량 앞으로 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뭐가 아니라는 게니까 복구하는 자료가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복구 자료가 안 된다 그래서 이용계획서 자 이용계획과 계획이라는 단어를 보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 시험 문제에 등장한 게 자 뭐냐면 칭량 뭐예요 물론 뭐예요 칭량 칭량 뭐예요 준비 파일 있죠 준비 파일 자 원래는 뭐예요 준비 파일 원래는 뭐라고 칭량 결과도예요 칭량 결과도 갖고 자 어디 여러분 그 책에 토지페이지에 가는 상 지적공부 등본이나 칭량 결과도 나오죠 이 칭량 결과도 갖고 뭐예요 이렇게 자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칭량 준비 파일 아니면 뭐예요 칭량 준비도 칭량 준비도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칭량 신청서 있죠 자 신청서 자 신청서 자 그 다음에 개별 공식과 개별 공식과 학위서 같은 거 이건 절대 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이곳은 자 공부를 자 공부를 지적공부를 뭐예요 토지페이상을 복구하는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문제 나올 때 인게 나온 게 아니라 아닌 게 나왔으니까 아닌 걸 잘 한번 봐주시고 이 내용을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객관식은 지금까지 시험문제 답으로 나왔던 걸 잘 보세요 답으로 나왔던 걸 잘 보시고 그 답이 또 돌고돌고 또 나오니까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거기 일단 자 287페이지 그래서 뭐예요 거기 밑에 이제 복구 절차가 있죠 복구 일단 조사를 해요 그 다음에 조사서 작성하고 칭량해요 왜 뭐 아니면 소재하고 집원하고 지목하고 뭐예요 면적 자 소재 집원 소재 집원 지목 소재 집원 지목 변경 합병하고 그것만 칭량하지 않고 나만이 다 뭐한다랬어요 칭량한다랬죠 복구 칭량 상당히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토지표시 시금구 게시판에 며칠 이상을 15일 이상을 게시해요 며칠 계승한다고 15일 이상을 게시합니다 며칠 15일 이상을 뭐한다는 게요 게시해로 이 게시하는 기간 중에 뭘 이의제기하라 만약에 이의가 없으면 뭐해요 뭐하겠다는 게요 대장과 도면을 뭐해요 복구하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거기 주의글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시 도지사 나 대도지사 이게 뭐예요 승인이나 국토교통부장의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거 받지 않겠다 아니게요 그거 받을 필요가 없다 아니게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기본 내용들은 내용들은 자 법에 있는 내용보다는 법에 없는 내용을 갖고 장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머릿속에 이렇게 뭘 외우자는 게요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는다 자 승인이란 절차가 그런 게 필요 없다 만약에 소유권을 뭐 할 때는 복구할 때는 당연히 뭐가 필요하고 등기부나 파는 게 설지 절대 소유자 정리해서는 무슨 자료가 안 된다 복구 자료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복구 자료가 아닌 거 이런 것들 있죠 지금까지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이 답으로 나오니까 특징은 뭐라고 계획한 거는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하겠다는 얘기니까 복구 자료가 안 되고 마찬가지로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측량을 한 게 아니라 측량을 뭐 하는 거이고 측량을 신청하는 것도 뭐가 아니라고 복구 자료가 아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오늘은 여기 다음 시간에 토지이동부터 하고 오늘은 거기 지정공부 파트까지만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